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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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게 돌아형님 롯게 Sciences 여러분 타면 AJ itself neighbourhood Oh 추우시죠 추워요 진짜. 저는 생각을 한번 봐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연말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해요. 가인이 보면 재밌게 보셨어요? 스트레스 확 풀리셨어요? 좋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은 오래네요.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가인이 노래 또 들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오늘 열심히 노래를 해서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돌아볼게요. 노래 들으시면 무겁든 한이 다 풀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콘서트인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다. 콘서트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대 종종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함께 즐기십시다. 감사합니다. 추우시니까 오늘은 좀 이상 짧게 끝낼게요. 영화 20도랍니다. 다 얼음졌어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그 어렵던 마음이 사람으로 다 녹아보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월, 연말 또 마무리 잘 하시고 크리스마스 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인이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가인이를 보러 와주세요. 네. 복둥이 들고 잘 보여 계신지? 네. 복둥이 들고 열심히 차를 많이 받으세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없었는데. 한번 칠까요? 네. 여기서 꼭 괜찮아서 조용히 해야 돼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앞세요, 언니. 다 같이 이따가. 네. 할 순이라서. 네, 네. 일단 단체 사진 먼저 찍고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자리 어디로 안낼까요? 자, 밀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네. 전체 사진으로 한번 찍을게요. 전체 사진은 페이크 카페 어게인에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은. 자, 밀지 마세요. 전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저기 가운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아, 미쳤어? 아, 안 열어 손으로. 옆에 조명. 네. 봐주세요. 옆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네. 자, 하나 주세요.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손을 선택하고 하나 줘. 하나, 둘, 셋. 셋 .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잘하죠. 자, 오른쪽으로 됩니다. 남자러 오세요. 네, passa 오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니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Barbara, 다치시니까 안전에 기다려 주세요. 저기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쪽으로 너무 추우시고 자, 조심히 앞에 보시고 저 보지 말고 카메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체크 체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마어마해요 고맙습니다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찾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발가락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네 어머니, 나오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가수님 최고 월요일에 건강하세요 네, 최고 아이고, 최고자 나의 사진 그 아이들 우리 펐 씨,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하나, 주세 카메라, 여기 보세요 어머니, 카메라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좀 깜짝, 좀 깜짝 소희, 장교이 예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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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아따 날씨 오늘 무지하게 춥습니다 다 얼어붙었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덕분에 다인이 콘서트가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성황 위해 잘 맞출 수 있어서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될 때 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네 월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에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억이 얼른 얼른 들어가세요 추우시니까 뜨뜻한 국물에 꼭 식사하세요 네 다인이가 밥은 못 사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님 최고 박수님 포즈님 대척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